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해온 섹터는 의학품 관련된 기업이에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중소용주 미드스몰캡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거의 없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리포트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 대비해서 냉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학품을 보게 되면 일반 의학품이라고 할 수 있는 OTC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전문의학품 ET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영역 쪽에 대한 퍼포먼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기업 황금주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리포트는 없지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기업 두 개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기업들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화약품이라는 기업입니다. 동화약품에 대한 실적과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코로나 체류지로 인해서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항상 얘기 드리기는 하지만 재료 테마에서 올라간 주가는 경고하지 못합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21년, 22년, 이 3개년 동안에는 실적 성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22년의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되긴 했지만 지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1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22억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작년 영업이익의 꽤나 높은 수준을 달성한 부분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경쟁사가 감기약 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는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아직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고 가격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소아가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사들의 어떤 해열제가 판매 중지되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어떤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대감들이 1분기에 좀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2, 3,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최근 5년 내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는 2023년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리포트는 없지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소화제라고 할 수 있는 활명수류가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판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뢰, 몸이 좀 으스스하거나 좀 열이 나올 것 같으면 판콜 많이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치료와 치약 관련된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게 1분기에 대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도 곱하기 4를 한다면 훨씬 높은 실적이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고요. 거래 두기라는 방역 조치가 끝나가면서 감기 증상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그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번 주의 뉴스 보시면 백신 주가 미국 주식시 상당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됐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는 끝나갔지만 마스크로 벗는 걸로 인해 호흡기 질환은 많이 생겨나가 있다는 것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도 외부 활동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치약, 치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과식을 하다 보니까 소화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견인차했던 사업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분량은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것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약품의 1분기 실적에 견인차했던 이유들까지 분기보고서를 보시면 알아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자회사가 메디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ED로부터 경추형 전방 금속한 임플란트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여러 세계적인 국가에서 직판이라든지 총판 계약을 통해서 수치를 확대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이 잘 나왔어요. 근데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케팅 집행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외영업자의 회사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힘이 또 되리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보시면 제가 좀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들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컨텐츠를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썼던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유가 환율에 대한 동향들 그리고 전날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어 있는지를 예리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하기 전에서 간단하게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 내용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항상 뭐 얘기들이 있지만 지수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버리지, 인버스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어떤 기업을 투자하느냐가 내 자산을 증시시켜주냐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 좋은 기업들을 기술적 위치로 매력적인 위치에 살 수만 있다면 투자 인풋 대비해서 투자 시간에 대한 시간 소비도 줄이고요. 아웃풋도 훨씬 좋을 수 있는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많다라는 거 저는 1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문사원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장중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이라든지 재무 안정성 지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상당히 성장률이 떨어지죠.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15%씩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건 결국에는 영업이익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꽤나 높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중성주주라서요. 그런 곳에 또 기회가 많다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122억 원 그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기업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외형 성장은 못하지만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면서 마진이 높은 제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보셔도 아십니다. 2018년 19년에 영업이익률은 4%,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가 인상은 어느 정도 일부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쟁상은 아직 안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우리나라 돈 잘 버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보면 부채 비율이 형격이 낮습니다. 그만큼 사실 장수 기업들은 대부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3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들도 제약바이오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초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3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고요. 유보율도 높고요. 유동 비율 높은 구조가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많습니다. 동화약품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은 25%를 넘어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넘어간 적이 아예 없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돈을 빌리지 않고 무차입 경영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보율은 높은 수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율은 그러니까 좋은 실적은 계속 냈습니다. 성장성이 안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전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제가 얘기하는 120%보다 훨씬 높은 2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 밴드와 PBR 밴드 선 중심값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R 밴드가 계속적으로 싸질 수 있고 현재 주가 대비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좋은 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저평가 기업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도 한 1만 1,500원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는 안전하다. 대형주는 순순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와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내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는 커녕 거기에 주가 흐름을 못한 상태가 많죠. 하지만 중소형주들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실적을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왜 지수는 지난번 고점만큼 못 올라간 상태인데 중소형주들 주가 흐름 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힌트를,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좀 더 나은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JW중해제약 그룹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JW생명과학에 대한 기업의 핵심적인 한 줄을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몸이 아프실 때마다 가서 맞는 수액과 관련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W생명과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액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2,300여 개 상장 회사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제로 테마에 의해서 어떤 기대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는 좋은 타이밍에 사서 좋은 타이밍에 팔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떤 선수들의 영역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봐야 되고요. 많이 이뤄봐야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편안한 투자라는 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실적 대비 싸다고 평가되는 자리에서 편하게 접근하신다면 실적이 됐던 어떤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한다면 호재도 많다라는 얘기를 일천에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어떤 M&A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재료 모멘텀도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대도 더 많이 된다라는 거 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채널에 계속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숙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1년, 2년, 3년 걸릴 거를 저랑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6개월 이내로 줄인다든지 3개월 이내로 줄인다든지 그거는 각자가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꼭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위치가 매력적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했던 강의들도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게 다 리스트 업을 시켜놨습니다. 공부도 하시고요. 실전 경험도 같이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추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JW 생명과학 황금주도주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밋밋합니다. 2018년에 1,550억 정도 기록했고요. 22년에는 이제 1,89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실적 성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실적이 역성장하는 과정에서 작년 4분기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분기 실적 봤을 때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2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은 65억이었고요. 4분기, 작년 4분기 73.5억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82.7억이고요. 이 뜻은 재속적으로 해서 작년 1분기보다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82억, 83억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흐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약 3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1분기 실적보다는 2,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달러시 없는 매력적인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2분기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트래킹 해보신다면 분명하게 좀 많은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사실 2016년에 점유율 1등으로 등급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제치고요. 우리나라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계속적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어떤 수액 같은 제품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수출 확대를 좀 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 회사가 JW 중예제약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고 있고 JW 중예제약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주가가 이미 장기평성 위로 올라오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방에 있는 모 회사가 잘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JW 수액도 많이 좀 팔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JW 생명과학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합영양수액제 매출 규모로 보시게 되면 완만하긴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요인을 조금 더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만성적인 질환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신경계 장애 등 노인성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유명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액에 대한 처방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제가 임플란트 얘기를 드릴 때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수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신세대? 이 단어도 좀 옛날 단어 같긴 한데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도 미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단순히 치료 목적에 대한 수액이 아니라 영양 목적에 대한 수액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급여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급여 보험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좀 높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수액제, 그러니까 어떤 미용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에 대한 수액이 많이 팔린다고 했을 때는 동사에 대한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진 않지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볼 텐데요.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또 채널 추가 얘기 드리면서 실적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QR코드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 성장을 못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못했고요. 오히려 역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0년 당시보다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액에 대한 처방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병원에 대한 부분들. 비말에 의해서 코로나가 전염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과 치료도 안 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미용 목적에 의한 치료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실적과 수익성을 끌어올려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수익성 보면 17%로 회복했다는 거 밑에 주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1분기 실적이 2, 3, 4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발점수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동아유픔보다는 높습니다. 그래머도 불구하고 100% 언더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200% 정도. 사실 큰 수준은 아닙니다. 유동 비율은 130%로 고무적인 건 2018년, 19년, 20년, 21년, 4년 동안 90% 언더였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4분기를 기점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황골탈퇴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안 반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부터 유동 비율의 수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 밴드 선에서는 거의 최하단 수준이고요. PER 밴드에서도 중심값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3분기, 4분기 이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성장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JVM이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적을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시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 번, 백만 번 간조해도 아깝지 않는 단어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변동성은 키지만 분명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헌터의 41번째 강의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